안녕하세요 로쿠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랙 높이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높이를 조절한다는 것은 줌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큐베이스의 줌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줌 기능들이 조금 낯선 분들은 그 영상부터 꼭 먼저 체크해 주시구요 그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은 줌이 좌우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런 기능을 중점적으로 좀 다뤘었구요 사실 상하 그러니까 위아래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다루긴 했습니다 단축키가 쉬프트 누르고 gh 에요 이렇게 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내용은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간혹 이런 경우도 생길 거에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트랙을 넓게 보구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좁게 보고 작업을 하다보면은 트랙의 이런 높이들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 그래 위아래로 줌인 줌아웃 쉬프트 gh 하면 되지 이렇게 해봤더니만 글쎄 작은 거 온 작은 거 그대로 큰 건 큰 거 그대로 줌인 줌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 높이가 일정치 않아져 가지고 아 이거 트랙 높이 일정하게 맞춰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통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방법은 트랙을 그냥 전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그 다음에 한 트랙만 잡구요 그냥 요렇게 해주시면 한 번에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일일이 트랙을 처음부터까지 다 선택해야 되고 트랙이 그래도 뭐 한 열 트랙 스무 트랙 밖에 안되면 상관없지만 작업을 좀 거대하게 하시는 분들은 50트랙 60트랙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이런 작업 하시면 100트랙도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해 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드랙을 하고 있냐 불편하겠죠 그래서 큐베이스는 이 기능을 프리셋으로 지정해 놨으니까 그냥 쉽게 써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숨겨져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프로젝트 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일단 먼저 보일 건데요 이걸 스크롤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아래 그냥 줌인 줌아웃입니다 이렇게 줌인 줌아웃 우리가 단축키 쉬프트 gh 로 하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 트랙을 넓혀 놓고 줄여 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크롤을 해봤자 똑같습니다 shift gh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큰 데로 작은 건 작은 데로 그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맞추고 싶다 그럼 어딨냐 여기 위에 살짝 보시면 삼각형이 조그맣게 보여요 이 삼각형 눌러 보시면요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프리셋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스냅은 트랙 높이를 그냥 딱딱 단계별로 이제 설정해 놓은 그거에 관련된 거죠 하나 열 들어볼까요 이렇게 탁 탁 탁 탁 되죠 이렇게 이제 스냅이 켜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스냅을 끄면은 그냥 트랙 높이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냅을 다 켜 놓죠 기본적으로도 켜져 있고 저도 항상 켜 놓고 작업합니다 뭐 굳이 뭐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크를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게 바로 프리셋들인데 이거는 이제 1단계에요 일종의 프리셋이 1 2 3 4 돼 있죠 1단계 뭐냐 한번 눌러볼게요 너무 간단해요 1단계입니다 이게 트랙 높이가 그러면 2단계 2단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2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3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커졌고요 그러면 4단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커졌죠 이 정도 돼요 근데 아 이거 뭐야 난 훨씬 더 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n 눌러 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이제 공식이나 이럴 때 나오죠 n 하면 이제 숫자를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 늘 하고 나와요 숫자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껐다니 이렇게 짜고 조금 해졌네요 그러면 다시 1 2 누르면 되죠 이렇게 네 숫자를 입력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랙하고 여기 풀 되어 있죠 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트랙이 한 번에 한창에 이 프로젝트 한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높이가 완전히 이렇게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줌 트랙스 풀 입니다 참고로 줌 풀 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축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좌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이전 영상에 다뤘지만 기왕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줌 풀 이라고 하는 건 단축키가 쉬프트 F 에요 근데 요거는 누르시면 좌우로 좌우 왼쪽 오른쪽이 한창에 딱 정렬이 됩니다 좌우로 눌러볼게요 쉬프트 F 줌 풀 이렇게 입니다 요게 쉬프트 F 줌 풀인데 이거는 방금 줌 트랙스 풀 이건 뭐냐 트랙의 높이 트랙의 높이를 위부터 아래까지 한창에 정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 8 n 여기 또 있는데 이게 트랙스란 말이 없죠 뒤에 있어요 트랙스란 말이 앞에 없고 뒤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창에 이거는 내 트랙만 보겠다 내 트랙만 보겠다 이거예요 한창에 내 트랙만 정렬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딱 눌러 볼게요 그러면 딱 나와요 이렇게 내 트랙만 정렬하는 어 근데 왜 새 트랙이야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보통 이렇게 내 트랙 나와야 되는데 새 트랙 나올 때 여러분들 당황하시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야 왜 4개 골랐는데 3개밖에 안 나와 당황했는데 알고 보면은 뭐냐면요 사실은 맨 위에 요게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요 vst 인스트루먼트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레그로 부르시면 요렇게 이제 뭐 하나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안 생기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생겼다 이걸 인식해요 이걸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인식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맨 밑으로 내려갔고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트랙을 일단 좀 좁힐게요 이걸로 좁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트랙 나왔죠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버그인가 왜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위에 뭔가 이렇게 뭐 자질구리한 트랙이 있으면 그것도 한 트랙으로 인식합니다 8 누르면 뭐 8 8개 이렇게 나오죠 뭐 요런 거예요 n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니멀은 뭐 너무 쉽죠 완전 최소화 완전 최소화죠 요렇게 이렇게 단축키 혹시 z z 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z 가 있어요 이렇게 뭐 트랙 하나 누르고 이렇게 z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더 미니멀 해져요 더 축소가 되는 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뭐 익스클루시브라는 뭐 어떻게 뭐 용어가 따로 있어요 단축키 뭐 키 커맨드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구요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일일이 오른쪽 가가지고 프리셋 하려다 보니 조금 불편하죠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야 된다고 살짝 불편한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제정하시면 되죠 단축키 지정에 관련된 키 커맨드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커맨드가 뭐야 단축키 지정이 뭐야 이렇게 낯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먼저 보시구요 아 뭐 키 커맨드 알아 단축키 지정 알아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누르면요 여기에 키 커맨드라고 있어요 저는 맥 환경인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프리퍼런스 같은 거는 정말 엉뚱한 곳에 있더라구요 윈도우가 프리퍼런스도 에디터에 있던가 하여튼 맥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어쨌든 키 커맨드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이 뜹니다 전 뭐 창이 크게 보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렇게 놔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줌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방금 줌 트랙스 익스클루시브를 다뤘더니만 요게 이제 선택이 됐네요 이미 뭐 그럼 아주 땡큐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뭐 체크가 되어 있거나 뭐 열려 있거나 뭐 하시더라도 여기 줌 폴더를 보세요 여기 줌 폴더를 보셔야 됩니다 맨 밑에 있어요 줌 폴더 보신 다음에 밑에 보면 줌에 관련된 단축키를 여기서 다 지정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어요 뭐 아주 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유용한 것들은 이미 단축키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아주 뭐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난 줌에 관련된 영상에 아주 여러가지 줌 기능들을 너무너무 유용하고 너무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뤘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랙 높이에 관련된 것만 그럼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딱 보이죠? 보이죠? 그럼 줌 트랙스 1단계 그러니까 요렇게 1로우라고 돼 있는 요 1단계 쉽게 얘기하면 단계 그걸 이제 단축키를 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아 무슨 단축키로 해볼까 F1로 해볼까 1로 해볼까 뭐 키패드 있는 걸로 해볼까 뭐 이미 다 지정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 바꿔도 되나? 에이 바꿔야지 상관없는데 바꾸실 거면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미 지정돼 있는 걸 바꾸면 또 혹시라도 아 그 단축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필요 없는 걸 찾아냈어요 뭐냐면 쉬프트 옵션 하고 1을 눌러볼게요 일단 눌러보면 요게 기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단축키가 지정돼 있으면 뭐야 이거 뭐 나와요 이렇게 뭐 이미 지정돼 있다 그러면 툴에서 Combine Selection Tools On Off 인데 Combine 하는 거거든요 셀렉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bject Selection과 Range Selection을 Combine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기능이 뭐냐 저는 이제 무시하고 Assign 해버릴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어 이래도 되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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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바인 요거 요렇게 이거 Object Selection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화살표 그리고 Range Selection 우리가 범위 설정에 쓰는 거 너무 유용해 가지고 이제 Cubase 요즘 버전 이 기능이 막강해진 게 한 9이었나 하여튼 그쯤부터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는 너무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툴이죠 이 영상도 따로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세요 너무 추천해요 Range Selection 이제 여러분들 손에 진짜 많이 익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Combin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드렸어요 예전 영상에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걸 단축키로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거의 어쩌다 한번 뭐 쓸 거면 이렇게 해놓고 뭐 쓰는 거지 이걸 단축키로 껐다 켰다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려도 될 단축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들어가서요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서 과감하게 저는 Shift Alt 맥에서는 옵션이에요 Shift 옵션이고요 윈도우는 Shift Alt 하고 E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Assign 을 누르면요 이제 나와요 어 이미 지정돼 있는데 너 바꿔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봐 주죠 오케이 아까 봤죠 필요없어 난 그거 단축키 안 쓸 거야 Assign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정이 됐죠 E도 그러면 아주 쉽죠 그러면 Shift Option 그러니까 Alt E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은 Shift Option 이 이 다음부터는 없어요 제가 다 체크해 봤죠 이미 그래서 2, 3, 4, 5, 6 없어요 이 다음 그렇기 때문에 E Assign 그러면 3은 3단계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딱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3 딱 Assign 이렇게 4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4 하고 Assign 사실 저는 단축키 지정해 놓고 쓰고 있었는데 이 영상 단축키 관련된 영상 찍을 때 일부러 다 초기화를 매번 초기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웬만하면 초기화를 해 놓고 같이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초기화해서 다시 뭐 지정 금방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Option Shift 1 윈도우는 Alt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막 스킵하면서 넘겨가면서 보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Zoom Track Pool이나 미니멀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해 놓고 합니다 Zoom Track Pool도 만약에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 Shift Option F를 Shift Option F를 딱 누르면 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Off Sign 딱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OK를 딱 누르고 나오면요 이제 너무 쉽게 Shift Option 그러니까 Alt 1 그 다음에 1은 1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지금 1 단계에서 변화가 없어요 2, 3, 4 그 다음에 Shift Option F 그러면 한 장에 정렬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프리셋을 단축키 지정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트랙 높이를 막 트랙 작업하다 보면 어떤 거는 넓혔다가 줄였다가 뭐 막 키웠다가 막 하고 들여다보고 막 줌이 엉망되어 있을 때 아 트랙 높이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이 기능 기억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